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예쁜 코스모스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한 장 가위 필요합니다.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이번엔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색종이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놓은 후 가운데 한 번 꾹 눌러주세요. 가운데 두 개의 이 접은 선이 가운데서 서로 만나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눌러 내리면 사각 주머니 모양이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 가운데 세워줄게요.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양쪽으로 벌린 후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이때 하얀색 색종이의 가운데 선이 아래쪽 색종이와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한 장 넘깁니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 가운데 세워주고 양쪽으로 납작하게 벌린 후 꾹 눌러주세요. 가운데 선이 아래쪽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같은 방법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 가운데 세워주고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주머니처럼 만든 후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이때도 하얀색 색종이의 가운데 선이 아래쪽 색종이 선과 일직선이 되게 해주세요. 한 장 넘깁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 가운데 세워주고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벌린 후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하얀색 색종이의 가운데 선이 아래쪽 색종이 선과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 넘겨주고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두 장 넘길게요.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뒤집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를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오른쪽에 색종이 두 번 넘길게요. 한 번, 두 번 넘겼어요.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접혀진 분홍색 세모 색종이 모서리에 맞추어서 위쪽에 있는 색종이를 접어줍니다. 접은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3개 눌러줄게요. 색종이 들고 이렇게 꼼꼼히 눌러주세요. 펼쳐주세요. 그리고 뒤집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에 있는 분홍색 색종이 모서리에 맞추어서 색종이 이렇게 접어줄게요.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세게 눌러주세요. 접었던 색종이 모두 펼쳐줍니다. 바깥쪽으로 보이는 이 접은 선을 따라서 색종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도록 접어 볼게요. 이 접은 선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색종이 돌려가며 접은 선 따라 꼬집듯이 접어줍니다. 색종이에 접혀진 부분 모서리를 이렇게 조금씩 잡아줄게요. 색종이를 돌려가면서 이 모서리 부분을 모두 다 이렇게 꼬집듯이 잡아주면서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이때 안쪽은 손가락을 넣어서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면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혀요. 양쪽으로 색종이 4개 4개씩 가도록 해줄게요. 그대로 눌러 내립니다. 양쪽 모서리를 이렇게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잘라줄게요. 꽃잎에 뾰족뾰족한 가장자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색종이 한 장을 가운데 선을 따라서 이만큼만 가위로 오려주세요. 자른 부분 끝부분부터 이렇게 접은 선이 생기도록 오린 색종이를 위쪽으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오린 색종이의 모서리를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나머지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 색종이 한 장 왼쪽으로 넘긴 후 가운데 선을 따라 방금 오린 길이만큼 비슷하게 오려줍니다. 자른 색종이를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모서리 모두 접어줄게요.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선을 따라 비슷한 길이로 잘라주고 자른 색종이는 옆으로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 왼쪽으로 보내주고 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선을 따라서 조금 잘라준 후 자른 색종이를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뒤집어 주세요. 같은 방법이에요. 가운데 선을 따라서 조금만 잘라줍니다. 모두 비슷한 길이로 자를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세모 모양으로 조금 접어 올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가운데 선을 따라서 조금만 잘라주고 자른 색종이를 다시 위쪽으로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왼쪽으로 보내주고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마지막 여덟 번째예요. 한 장 넘긴 후에 가운데 선을 따라서 가운데 부분 조금 잘라주고 자른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색종이를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 줄게요. 가운데 선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위쪽은 살짝 남겨두고 이렇게 비스듬한 선이 생기도록 오른쪽 색종이를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나머지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색종이 한 장 넘긴 후에 가운데 선 아래쪽부터 비스듬한 선이 생기도록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왼쪽으로 한 장 넘겨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위쪽 부분은 살짝 남겨두고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한 장 왼쪽으로 넘겨주고 다시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모두 다 접었다면 뒤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부분 접어줄게요. 가운데 선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한 장 왼쪽으로 보내주고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다시 한 장 왼쪽으로 보내주고 가운데 선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비스듬한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한 장 넘겨주고 마지막 장 접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두 다 접어주었어요. 접은 색종이를 들고 꽃잎들을 잘 펼쳐지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꽃잎 아래쪽 부분을 잡아서 양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꽃잎이 펼쳐지게 됩니다. 꽃잎이 찢어지지 않도록 뒤쪽 아래쪽 부분을 잡아서 꽃잎을 펼쳐주세요. 그러면 예쁜 코스모스 완성입니다. 꽃잎이 찢어지고 꽃잎이 – 꽃잎의 수저